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겨루기라는 동화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이야기 겨루기 먼 옛날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서운 도둑들이 사내 아이를 훔쳐서 남의 집 하인으로 팔아넘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배고픈 좀도둑이 뭐 먹을 게 없을까 하고 빈집에 숨어들었대요. 한참 부엌을 뒤지는데 갑자기 덜컹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후다닥 도망치려던 도둑은 열 살 남짓한 꼬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순간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지요. 안녕 꼬마야. 아버지가 널 데려오라고 하셨단다. 나와 함께 가자. 도둑은 거짓말로 꼬마를 꿰어서 급히 달아났답니다. 한참을 가도 울창한 숨만 보이자 꼬마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미 도둑이 깊고 깊은 숲 속으로 꼬마를 끌고 와버렸거든요. 아휴 큰일이네. 속은 게 틀림없어. 집에 어떻게 가지? 꼬마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별별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그냥 모든 걸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리도 아파오고 배도 고파오고 엄마도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슬슬 심술이 난 꼬마는 도둑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 다리야.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꼬마가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뭐라고? 어서 일어나지 못해? 계속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난 아직 어려서 다리가 약하다고요. 또 점심도 못 먹었고요. 도둑은 달래도 보고 으름장도 놓았지만 꼬마는 큰 소리로 비명까지 지르며 버텼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버렸지만 결국 도둑은 꼬마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깨 위에 꼬마를 목마 태워 계속 길을 갔답니다. 얼마 후 도둑도 지쳤는지 꼬마를 내려놓고 훔친 빵을 우걱우걱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배고픈 꼬마는 온갖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도둑을 바라보았지요. 불쌍한 녀석, 옅다, 좀 먹어라. 도둑이 빵 한 조각을 떼어주자 꼬마는 날름 가져가 야금야금 맛있게 먹었답니다. 겁 없는 그 모습이 어찌나 맹랑하던지요. 도둑은 꼬마를 놀려주고 싶어졌습니다. 꼬마야, 내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어디 한번 해봐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대. 글쎄 얼마나 컸던지 세상 모든 나무를 죄다 묶은 것보다 컸다니까. 도둑의 허풍에 꼬마는 눈을 멀뚱멀뚱 뜬 채 빵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큰 물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한 발짝 뜰 때마다 온 천지가 쿵쿵 흔들려서 지진이 나는 것 같았대. 꼬마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도둑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뿐이 아니야 무지무지 큰 도끼도 있었대. 너무나 커서 한쪽은 해 뜨는 동쪽에 또 다른 쪽은 해 지는 서쪽에 놓여 있었다더라고. 그런가 하면 끝이 안 보이게 기다란 등나무 질기도 있었어. 이 등나무 질기로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전부 하나로 이울 수 있었대. 여전히 꼬마는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꼬마야 정말 신기하지 않니? 도둑은 자기 이야기에 푹 빠져 더욱 신이 났습니다. 또 하늘만큼 높은 집도 있었어. 어찌나 높았던지 세상에 지붕에서 달걀을 하나 떨어뜨리면 알에서 병아리가 나와 어미 달그릇 다 자라서 마당에 떨어졌다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믿을 줄 알고 하며 꼬마는 도둑의 이야기를 어떻게 맞받아 칠까 이리저리 궁리했지요. 그러고는 도둑이 말을 끝내자마자 질세라 냉큼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옛날에 무진장 커다란 북이 하나 있었대요. 북소리도 북 크기만큼이나 정말 굉장했어요. 한 번 두드렸다 하면 하늘나라 땅나라까지 온 세상에 꽈르릉하고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니까요. 칫 거짓말 말아. 꼬마야 내 평생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그리고 그런 큰 북이 있다고 해도 그 북을 만들 만큼 큰 나무가 어디 있겠어? 또 그렇게 큰 나무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무엇으로 자를 수 있겠니? 도둑이 시큰둥하게 말하자 꼬마는 정색을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 큰 북을 만들 만큼 큰 나무가 왜 없어요? 아까 아저씨가 말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나무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걸쳐있는 엄청 큰 도끼로 나무를 자르면 되고요. 꼬마의 똘똘한 대답에 도둑은 당황해서 따지듯 물었답니다. 그럼 북에 씌울 가죽은 어떻게 구할 건데? 그리고 북을 붙들어 맬 끈은? 문제 없어요. 아저씨. 이야기에 나온 무지무지 큰 물소의 가죽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 세 개를 하나로 묶는 등나무 줄기로 붙들어 매면 되고요. 좋아. 그렇다 치자. 그럼 그 북을 도대체 어디에 매달아 놓을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달걀을 떨어뜨리면 달기 되어 떨어진다는 높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매달아 놓으면 되죠. 꼬마가 단 한마디도 지지 않자 도둑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놀려주려고 한 이야기에 내가 당할 줄이야. 보통 녀석이 아니군. 도둑은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은근슬쩍 말을 돌려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넌 형제가 어떻게 되니? 몇 번째야? 아, 우리 형한테는 동생이 둘 있고 동생에겐 형이 둘이죠. 어? 그, 그래. 그렇구나. 아니, 이런. 이게 무슨 소리야.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아는 척 얼버무렸지만 도둑은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 어지러웠습니다. 사실 꼬마는 삼형제 중 둘째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꼬마의 형은 동생이 둘이고 꼬마의 동생에겐 형이 둘이겠지요. 그런데 한참 진단 빼며 머리를 굴리던 도둑이 힐끔 바라보니 꼬마는 할 말 있으면 또 해보라는 듯이 씩 웃고 있지 않겠어요? 도둑은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똑똑한 아이를 데려온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 이 녀석을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는 덕을 보긴커녕 분명 위험에 빠지고 말 거야. 안 되겠다. 도둑은 이 영리한 녀석에게 당하느니 그냥 꼬마를 집에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발길을 돌려 꼬마 내 집으로 향했지요. 아이가 길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데려왔답니다. 꼬마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도둑은 이 영리한 녀석이 또 뭐라 말할지 두려워 쌩 하고 달아났답니다. 꼬마는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대요. 오늘의 동아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한 아들 옛날 어느 곳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에게는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장가를 가 살림을 차렸고 과부는 작은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 보전하게 되었는데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동생은 의논을 하고자 형을 찾아갔지요. 의외로 형은 무심했습니다.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에 동생은 하는 수 없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이라도 쳐볼까 해서였지요. 점쟁이는 녹일국에 가서 정명수를 사다 먹어야 낳을 병이라고 점괴를 알려주었습니다. 고칠 방도를 듣긴 들었지만 동생은 막연했습니다. 녹일국이라니 듣지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형을 찾아가 의논을 하려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녹일국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하는 소리냐 같이 녹일국에 갔다 오자는 동생의 말에 형은 느닷없이 화를 냈습니다. 동생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형님은 못 가시겠다는 겁니까? 오냐 못 가겠다. 어머님이 그 때문에 돌아가신 데도 상관없다는 것이군요. 그렇지 내 목숨을 걸고 약을 구하러 가긴 싫단 말이다. 동생은 단념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설득해보아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지요. 그는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녹일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석 달 열흘 꼬박 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 머나먼 고장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그 머나먼 고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품품이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배를 빌렸습니다. 배가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얼마 되지 않아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드는 물고기 같이 생긴 괴물을 만났어요. 그는 당황했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배를 멈춘 후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다오는 도다오는 일광보살림 저가는 서광보살림 하늘의 옥황상제님 용왕할머니 모두 안도나씨와 부디 보살펴주옵소서 어머님 병환이 심해 녹일국으로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옵니다. 약을 구하여 어머님한테 드릴 때까지만 두루 보살펴주옵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서 동생은 살며시 눈을 떠봤습니다. 괴물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마침 불어오는 순풍을 받아 배는 경쾌하게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생각가는 딴판으로 불과 열흘 만에 녹일국에 도착했습니다. 청명수를 파는 약방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약방주인은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세첩만 먹이고 살아계시다면 여섯첩을 모두 먹여야 한다고 친절하게 일러주었지요. 그는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들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띄웠습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멀리 고향이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 동생 배를 향하여 한척의 배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형이 가판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두 척의 배가 서로 마주쳐 멈추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약을 달라고 했어요. 동생은 전날의 생각이 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함께 노빌국에 가서 약을 구해왔다고 해야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을 것 아니냐. 어머님이 기뻐하실 것은 물론이고 마음 착한 동생은 형의 입장을 생각해 약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약을 받자 갑자기 동생에게 달려들어 양쪽 눈을 후벼 파내고 배의 밑창을 뚫어버렸습니다. 배는 고통에 신음하는 동생과 함께 침몰하기 시작했지요. 형은 배가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보고서야 뱃머리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젓하게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들 형제가 노길국에 가서 정명수를 구해왔습니다. 원 어미 때문에 그런데 동생은 어디 있느냐 저보다 뒤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울깁니다. 그는 그럴듯하게 어머니를 속여 넘겼습니다. 한편 동생은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판자 하나를 의지하고 정차없이 표류하고 있었어요. 며칠을 표류하였는지 몰랐습니다. 판자 조각이 무엇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더듬어 보았지요. 모래와 바위가 감촉되었습니다. 육지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그는 부트로 기어 올라갔어요. 손의 감촉에만 의지하여 나아가던 그의 귀에 어디선가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나무를 잘라 퉁소를 만든 동생은 그 자리에 앉아 퉁소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퉁소를 불자 그 소리에 끌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그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여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그들은 그를 보살피기 위로 하고 식사며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밤이면 밤마다 부엉이가 날아와 한쪽 날개는 깔고 한쪽 날개는 펴서 그의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엉이는 날이 새기가 바쁘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동네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수군댔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모여 그의 퉁소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였습니다. 어디선가 구구구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퉁소를 멈추었습니다. 밖에 나가 비둘기를 찾아봐 주십시오. 귀 익은 소리가 꼭 고향에서 온 비둘기 울음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한 동네 사람이 나가서 비둘기를 찾았습니다. 비둘기는 목에다 종이 조각을 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종이를 가져오니 그는 탄식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머니의 편지도 못 읽는가 그는 슬픔을 참지 못해 두 주먹으로 눈을 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다시 환히 밝아졌어요. 비둘기는 아직도 구구거리고 있었고 그는 답장을 써서 비둘기의 목에다 매달아주니 비둘기는 헐헐 날아갔습니다. 언제 돌아간다는 내용의 편지였지요. 그런데 이 나라의 공주가 그런 사연을 듣고 퉁소소리를 듣고자 했으므로 그는 궁중으로 갔습니다. 그의 퉁소소리는 공주를 매혹시켰어요. 공주는 부왕에게 그와 결혼할 것을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며 마침내 그들은 화촉을 밝혔습니다. 얼마 후 편지에 쓴 귀한 날짜가 되었어요. 그는 아내인 공주를 거느리고 수많은 재물과 보물을 실은 배를 고향으로 띄웠습니다. 한편 노길국 정명수를 복용한 호로 어머니의 병은 완쾌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작은 아들의 생각에 시름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의 비둘기가 아들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놓였지요. 자나깨나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는 갑자기 심신이 명랑해진 어머니가 이상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바늘 상자를 뒤져보았더니 속에서 뜻밖에도 동생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형으로선 좋은 소식이 아니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없애야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생이 온다는 날이었어요. 형은 마을에 싸움꾼을 데리고 배를 띄웠습니다. 동생이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없애버리자는 심산에서 였어요. 이윽고 동생이 타고 오는 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척의 배는 가까워졌지요. 동생은 형이 그 배에 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선체가 서로 맞부딪히자 형의 배에서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동생의 배를 습격하는 것이었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동생은 중과부적의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일곱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왔어요. 비둘기는 몸에 휘감고 온 모래를 형의 배에 다 뿌렸습니다. 그 배에 탔던 싸움꾼들은 모래가 눈알에 박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앞못 보는 장님과 싸움하는 격이었습니다. 동생 배에 있던 사람들은 싸움꾼들을 모두 바다에 빠뜨려 쉽사리 상대방을 물리쳤습니다. 형마저 싸움꾼들과 운명을 같이 했음은 매우 섭섭한 일이었어요. 그의 배가 고향에 닿자 온 동네 사람들은 환영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병을 낫게 한 작은 아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고 공주인 며느리의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일곱 형제 이야기 남선비에게는 아들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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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하게 오순도순 살던 남선비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지요. 아들들이 그를 배울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책은 물론 필목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로 궁위하던 끝에 하루는 아내를 불러놓고 책과 필목을 구하러 육지로 떠나야겠다는 뜻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두말없이 노자를 준비하여 남편을 떠나보냈지요. 떠나간 남편이 돌아오마 하던 날짜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아내는 매일처럼 바닷가에서 남편이 떠나간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수평선이 삼켜버린 듯 돌아오지 않고 아내의 그리움만 쌓이고 쌓여 3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에게는 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이상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있기가 일수였지요. 형제들은 의논한 끝에 어머니의 뒤를 밟아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선 어머니는 온종일 집신에 날이 다해지도록 해변을 헤매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선비야 살았거든 편지나 할 것이오. 죽었으면 차라리 꿈에라도 나타나주오. 그날 저녁 늦게 어머니가 돌아오자 아들들은 아버지가 어찌 되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 했으나 지친 어머니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주었어요. 돌아가셨다면 그 시체나마 무태 올려달라고 용왕님께 빌기는 했다면 지친 어머니는 통곡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침통하게 그리고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들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지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직접 아버님을 찾으러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모양으로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그러마 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아들들은 신산인 아예산에서 부지런히 나무를 베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목재가 거의 준비되었을 때 어머니는 목수의 손을 빌어 배를 만들자고 하였으나 아들들은 아들들은 저희들끼리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배 한 척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배에 띄웠을 때 배는 앞으로 나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형제들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어디서인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들어 배의 상공에서 빙빙 돌면서 끼륵끼륵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키를 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키를 달자 배는 믿지 못할 만큼 쏜살같이 달려 불과 사흘 만에 육지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어머니는 배를 안전한 곳에다 붙들어 메고 무작정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기장반 옆을 지나게 되었을 때 한 소녀가 새를 쫓으면서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후어이 후어이 새야 새야 너무 야근채 마라 남선비 야근채 해도 노일저대 꾀임에 빠져 무는 거정문 겨죽단지 옆에 끼고 살고 있다네 남선비 부인은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 소녀에게 그게 무슨 노래냐고 물었습니다. 참 아주머니 이상하네요. 새 날리는 노래인걸요. 그럼 고운 댕기 고운 구슬을 줄게 그 노래 한 번 더 들려주겠니? 새야 새야 너무 야근채 마라 남선비 야근채 해도 노일저대 꾀임에 빠져 무는 거정문 겨죽단지 옆에 끼고 살고 있다네. 부인은 약속대로 댕기와 구슬을 내어주면서 남선비 사는 데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댕기와 구슬을 받아들고 싱글벙글 하던 소녀는 이상스럽다는 표정으로 아주머니 같은 분 왜 그런 사람을 찾나요? 남선비는 저 고개 너머에 살고 있답니다. 부인은 소녀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집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선비가 퇴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내의 얼굴마저 잊었던 모양으로 부인을 보고서도 남 보듯 했습니다. 부인은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좀 쉬어갈 수가 없습니까? 남선비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지요. 우리 옆에 내가 화를 낼 거요? 원 저런 외출하는 사람이 집을 갖고 다닌 답니까? 부인이 곰살갑게 핀잔을 주자 남선비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문 밖 한쪽에 자리를 잡아 앉았어요. 얼마 후에 남선비의 지금 부인인 노일저대가 치마 폭에 결을 한 대쯤 얻어 싸지고 돌아왔습니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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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말고 문 밖에 앉아있는 부인을 보자 대뜸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나는 죽어라고 이렇게 결화도 얻어다 당신을 먹여 살리느라 이 고생인데 저런 여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이고 아휴 원통해 남선비는 쩔쩔 매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도 집이라고 조금만 쉬어가자는 걸 잡아뗄 수가 있어야지. 노일저대는 부르퉁한 채로 부엌에 들어가 결을 물에다 씻어 남선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남선비는 단숨에 훌훌 마셔버렸지요. 손님인 채 하고 앉아있는 남선비의 원래 부인은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인은 생각 끝에 노일저대에게 욕의를 해야겠으니 부엌을 좀 사용하자고 말하여 보았어요. 밥을 지어 남선비에게 올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노일저대는 예상외로 선뜻 응락했습니다. 부인은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솥에는 쌀밥이 새치쯤 누러붙어 있고 다른 솥에는 겨가 그만큼 누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은 아홉 차례나 두 솥을 씻어내고 밥과 반찬을 만들어 이전에 남선비가 받곤 하던 밥상에다 차려놓았습니다. 혼자 먹기 안 되어 차린 상인이 잡수어보라면서 남선비에게 갖다 주었더니 남선비가 대뜸 말했어요. 이건 내가 쓰던 밥상 같은데 이전 마누라하고 살 때에는 이런 밥상을 받았건만 정말 그러오? 부인이 다짐하여 보았습니다. 남선비는 쓸쓸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인은 그제야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도 나를 몰라보 당신의 본부인인 나를 여보 정말이요? 어쩐지 얼굴이 닮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였소. 남선비는 사내답지 않게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때까지 잠자코 있던 노일 저대가 말만 듣던 형님을 이렇게 만날 줄이야 정말 기뻐요 하고 진정 반갑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갓을 씌웠어요. 조금 전과는 달리 의젓한 선비티가 나 보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남은 셈이지요. 막 떠나려는 두 사람을 붙잡은 노일 저대가 종로릇을 해도 좋으니 같이 데려가 달라는 바람에 떨쳐버릴 수 없어 결국 세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를 메어둔 바닷가에 채 이르기 전이었어요. 길에 큰 우물이 있는 것을 보고 노일 저대가 더운 날씨인데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부인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러자고 했지요. 그런데 노일 저대는 목욕을 하다 말고 부인의 등을 떠밀어 우물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부인의 옷을 입고 저만큼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던 남선비에게 허겁지겁 달려와서 고했어요. 노일 저대는 우물 속에 거꾸로 들여놓고 왔어요. 잘했어. 나를 망하게 한 년이니. 그러나 봄부인이라고 생각한 눈앞의 여자가 옷을 바꾸어 입은 노일 저대라는 것을 남선비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해변에는 아들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기뻐 소리 지르던 형제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만은 석연 차는 데가 있음을 발견했는지 저희들끼리 어머니다 아니다 서로 우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동생인 녹디생은 결코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고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녹디생의 말은 정말이었어요.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면서 비바람 찬이 슬 맞아 이젠 밥을 지을 기력 조차 없다고 핑계를 대는 노일 저대도 형제들의 성화에 못 이겨 밥을 짓기는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 보기가 틀렸어요. 맏형 차례가 셋째로 가기도 하고 막내 차례가 맏형의 각이 일수였습니다. 끼니때면 끼니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뒤죽박죽 이었어요. 긴가민가 하던 다른 형들도 막내 이 말을 의심하지 않게 되어 정말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일 저대는 마침내 형제들의 그러한 수근거림을 눈치채고 머리를 짜낸 끝에 아예 형제들을 없애버릴 개교를 생각해냈습니다. 노일 저대는 자리보전하고 누워서 끙끙 앓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선비가 걱정이 되어 약이라도 구해온다고 하면 노일 저대는 짐짓 내 병을 고칠 약은 없을 것이라고 더욱 서럽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고지식하게 캐묻는 남선비에게 노일 저대는 마지못해 말하는 것처럼 이러저러한 길을 가다 보면 자루를 쓴 중이 앉아있을 테니 거기에 가서 점이나 쳐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야 쉬운 노릇이지 남선비는 선뜻 나섰어요. 남선비가 집을 나서기가 바쁘게 노일 저대는 지름길로 뛰어가 자루를 뒤집어 쓰고 남선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남선비가 나타나 여편내 여편내가 알아누웠는데 점을 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괴를 놓으며 무얼하고 웅얼거리던 중은 머뭇거리는 어조로 말했어요. 아들 일곱 형제의 쓸개를 내어서 먹으면 낫기는 낫겠는데 먼저 돌아와 더욱 심하게 앓는 노일 저대에게 남선비가 점길을 알려주자 아 죽으면 죽었지 어떡해 나 하나 죽으면 될게 아니요 남선비는 그럴수록 아내가 더욱 가엾어졌습니다. 달리 무슨 도리가 있겠느냐는 남선비의 걱정에 노일 저대는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다시 한번 점을 쳐달라고 했어요. 남선비는 노일 저대가 가르쳐준 대로 찾아가 지난번의 점쟁이에게서와 똑같은 점괴를 받아왔습니다. 역시 아들들의 쓸개가 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노일 저대는 펄쩍 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만 더 점을 쳐달라고 했어요. 세 번째 점괴도 역시 같았습니다. 그제야 노일 저대도 마지못해 하는 듯한 신용으로 아들의 쓸개를 약으로 쓸 것에 동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 병이 낫기만 하면 한꺼번에 아들을 둘씩 낳아 잘 길러드리겠어요. 남선비는 드디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불씨를 얻으러 왔던 이웃집 할머니가 이 광경을 보고 무엇 하러 칼을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우 전우 사정을 듣고 난 할머니는 남선비 집을 나서다가 일곱 형제와 만났어요. 너희들도 이젠 다 살았구나. 너희 어머니는 너희 쓸개를 내어먹어야 낫는다고 하니. 혀를 찢찢 차면서 가버렸습니다. 형제들은 당황했어요. 그러나 막내 동생 녹디생이 성큼 나서더니 제가 먼저 들어가 동정을 살펴보고 오마고 했습니다. 녹디생이 집안에 들어섰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아버지 칼은 무엇하러 갈고 계십니까? 막내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점을 쳐봤더니 세군데서 한결같이 너희들 쓸개를 먹어야 낫는다더라. 그래서 칼을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어찌 아버님 손으로 저희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형님들의 쓸개를 내다 써보고 효험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를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녹디생이 말에 마음이 동한 남선비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칼을 받은 녹디생은 울면서 형들과 함께 신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디서인지 백발노인이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일이 곧장 오르다 보면 새끼 일곱 마리를 밴 어미 돼지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 어머니의 환생이니 한 마리만 남기고 여섯 마리는 죽여 쓸개를 내어가라. 백발로인 말대로 아닌 게 아니라 일곱 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돼지 한 마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마리를 죽여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쓸개 는 집으로 가지고 갔지요. 형들은 문 밖에 숨어 있게 하고 녹디생 혼자서 방에 들어가 노일 저대에게 형들의 쓸개를 하면서 돼지 쓸개를 내놓았습니다. 노일 저대는 질린 얼굴로 말했어요. 아휴, 어떻게 네 눈앞에서 먹겠니. 녹디생은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방을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나갔다 오는 동안 다 잡수셔야 해요. 방을 나온 녹디생은 창호지에 구멍을 대고 노일 저대의 행동을 엿보았습니다. 예측한 대로 노일 저대는 쓸개를 입술에 갖다 대어 핏기가 묻게 하고는 이내 요 밑으로 숨겨 넣었어요. 한참 후에 막내는 아무것도 모른 척 하고 방에 들어서며 어머니 이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손보아드리고 아버님 덜어 저희 쓸개도 마저 도려내도록 해야겠습니다. 노일 저대는 기겁을 하여 놀랐습니다. 중병인데 자리를 치우고 말고 할 기력이 있겠니 그럼 머리에서 이나 잡아드리지요. 중병에는 이도 안 잡는다더라. 그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녹디생은 노일 저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어내리며 형들을 불렀습니다. 요 밑에선 돼지 쓸개가 나왔음은 물론이지요. 겁이 난 노일 저대는 그 길로 변소에가 목매어 죽었고 뒤이어 아버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마루의 문전에다 목을 메었습니다. 아들들은 눈물 속에 통곡하며 외쳤어요. 아버님은 문전 재상을 받아 살아가시고 작은 어머니는 변소 동티가 되어서 살아가시오.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가 부엌해가 떡시루를 맛보시게 하면 저희들 일곱 형제는 옥황해가 칠성이나 되렵니다. 북두칠성은 이렇게 하여 승천한 일곱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형과 동생 이야기 야구붕이는 동생 도루붕이는 형이었습니다. 형제는 홀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았어요. 하루는 딸기를 따려고 산에 갔는데 어머니는 늙은 몸으로 형제의 뒤를 두루 쫓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형에게 어머니를 돌보고 있게 하고 먼 대로 딸기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형은 식 덩굴로 어머니의 코를 꿰어 끌고 다니며 딸기를 땄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견뎌낼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어머니는 돌과 나무 그루터기에 핥히고 채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보니 기가 막혔지요. 형은 어머니를 잘 보살피라고 하기에 칙 덩굴로 코를 꿰어 끌고 다녔더니 죽어 버리고 말았다고 무슨 자랑인 것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의 장사는 치러 드려야 했지요. 그러나 쌀 한 톨 돈 한 푼 없는 처지여서 이웃에 사는 부잣집에서 쌀을 훔쳐내기로 했습니다. 두 형제는 무사히 담을 넘고 쌀 있는 곳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쌀 구경을 하여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두루붕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바람에 형제는 현장에서 잡히고 말았답니다. 도둑이라 해서 붙잡은 것을 보니 이웃에 사는 야구붕이 형제였어요. 주인은 어이가 없어 왜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야구붕이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 쌀이라도 훔쳐야겠기에 잘못인 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게 됐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듣고 보니 딱한 사정이었고 도둑질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 효심은 기특했지요. 그런 일로 도둑질을 하려 하다니 나에게 떳떳이 말을 했으면 부조금 치고 쌀 말이나 주었을 게 아니냐. 이렇게 주인은 야구붕이 형제를 타이르고 나서 쌀 한 말을 내주었습니다. 형제는 몇 번이나 치사를 드리고 그 쌀로 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밥을 짓는 것보다는 더 요령있게 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였어요. 야구붕이가 형에게 동네를 돌면서 상여권을 청해올 것을 부탁하였더니 도루붕이는 동네의 거리거리마다 다니면서 이놈들아 빨리와 우리 어머니 장사나 치러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지요. 욕만 실컷 하면서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구붕이는 죽을 끓이는 솥을 지켜보라 하고서 집집마다 찾아가 공손히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제야 동네 사람들도 장사를 치러주어야 한다면서 상여꾼으로 나섰지요. 집에 돌아온 야구붕이는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형은 솥 앞에 지저분하게 똥을 갈겨놓았고 솥에다 연방 돌팔매를 치고 있었어요. 솥은 밑창이 뚫어져 죽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셈이냐고 묻는 동생의 말에 죽물이 튀어 나를 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도 돌멩이로 마구 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똥을 싸는 거래요. 그래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자신도 똥을 쌌다고 했지요. 형의 대꾸였습니다. 동생은 기가 막혔으나 이왕 상혁구는 와있는 참이었으므로 우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치우고 죽을 그릇에다 퍼넣으며 형에게 나누어주도록 했습니다. 토르붕이는 죽 한 그릇씩을 갖다 놓으면서 그 사람 앞에서 더러운 배설물을 방출해놓곤 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었어요. 상혁오 머고 동네 사람들은 두루봉이를 욕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두 형제끼리 장사를 치르기로 하고 형제는 어머니의 시체를 거적에 싸서 어느 산골짜기로 갔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어머니의 시체를 지키게 하고 적당한 묘짜리를 찾아 헤매 었어요. 그동안 두루봉이는 전날처럼 칙 덩굴로 어머니 시체의 코를 꿰어 끌고 다니며 딸기를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나 딸기의 정신이 팔렸는지 칙 덩굴이 끊어지는 것도 몰랐죠. 야구붕이가 돌아왔을 때는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구붕이는 덤불 속을 이잡듯 헤집고 다녔지만 헛수고 였습니다. 생각다 못해 불을 질러 덤불을 태워버리고 찾기로 했어요. 불에 덤불이 다 타고 나서야 어머님의 시체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어머니 시체는 새카맣게 그슬려 있었습니다. 마음은 쓰렸지만 그런대로 장사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세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따로따로 다니며 구걸이라도 해서 살도록 합시다. 동생의 제안대로 형은 왼편길로 동생은 오른편으로 각각 헤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야구붕이는 한 마을에 닿았어요.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듯한 집을 찾아가서 동량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열리면서 처녀가 얼굴을 내밀더니 우선 들어오라고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야구붕이는 처녀가 묻는 말에 여차여차하여 거지가 되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지요. 처녀는 그의 처지를 동정하여 자기의 방에 당분간 숨어 살라고 했습니다. 머슴이 밥상을 가져오면 절반은 야구붕이가 먹고 세순물도 그가 먼저 씻고 나서 처녀가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가씨의 방에 이상한 일이 있음에 맨 처음 의심을 품은 사람은 심부름 하던 머슴 이었습니다. 전에는 아가씨가 밥을 절반도 뜨는 둥 많은 둥 하였고 세순물이 그렇게까지는 더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머슴은 마침내 아가씨의 방에 웬총각이 숨어 있음을 알아채고 즉시 주인에게 밀러 바쳤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아버지는 당장에 연놈을 죽이겠다며 노발대발이었고 그 서슬에 간이 콩알만해진 아내가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이 알게 되지 않겠수 그러지 말고 괴짝을 하나 만들어 그 속에다 집어넣고 밤이 되면 바다에 내버립시다. 부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남편은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괴를 짜라고 분부했습니다. 보통보다 엄청나게 큰 괴를 만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딸이 아버지한테 무엇하러 저렇게 큰 괴를 만드느냐고 했지요. 내년과 그 녀석을 함께 너 바다에 버리려고 만드는 거다. 아버지의 분노는 좀처럼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님 삶과 죽음은 맞서지 않는 법이거늘 불쌍한 사람을 구한 것이 죄가 된다면 오늘 밤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딸의 말에는 진실 같은 것이 스미어 있었으므로 다소 분이 가라앉은 아버지는 그럴 수만 있다면 떠나도록 했습니다. 딸은 떠날 차비로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집안 망신을 시킨 딸이라 하지만 모정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살펴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럴 게 아니라 아예 저 녀석과 딸년을 결혼시켜 버립시다. 부잣집 사위를 구해서 잔치를 한다 하면 남들이 뭐라 하겠수? 아내는 남편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자식에 대한 정은 아내나 남편이나 한가지였던 모양으로 한참을 대답하지 않고 있던 남편은 그러는 게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야구봉이는 전화위복으로 이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두 젊은 부부는 안락하게 살았어요. 하루는 야구봉이가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나에겐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어디 가서라도 찾아야겠소. 아내도 야구봉이의 사정은 다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거린 잔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어요. 아내의 제안대로 야구봉이가 거린들의 잔치를 하니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해놓은 거린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어도 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날 때쯤 한 거린이 남루할 대로 남루한 모습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바로 두루봉 이었어요. 야구봉이는 머슴을 불러 저 거리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대접하지 말도록 당부해 두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야구봉이는 형을 안채로 모셔드리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형이지만 핏줄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야구봉이는 그 동네에 사는 참한 색실을 구하여 형수로 삶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반분하여 한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개구리의 꼬리 옛날 옛날 옛적 어느 숲속에 소다쟁이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 부리부리한 내 눈 개굴개굴 노래 잘하는 큰잎 튼튼한 뒷다리 나는 아무리 봐도 정말 잘생겼어.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하늘에 새도 있고 하마도 있고 하물며 원숭이도 꼬리가 있는데 자신만 꼬리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아쉬워 아쉬워 왜 나한테는 꼬리가 없는 거야 저에게도 길고 멋진 꼬리를 만들어주세요. 개구리는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개구리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머리가 지끈지 하셨지요. 아이고 머리야 저 녀석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네. 매일 저렇게 큰 소리를 칠 만큼 꼬리가 갖고 싶을까. 그래 녀석이 저렇게 원하니 아무래도 꼬리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야 좀 세상이 조용해지겠지. 하느님께서는 꼬리를 만들어주는 대신 적당한 역할도 주어야 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개구리야 시끄러운 개구리야 예 하느님 저 여기 있어요. 저에게도 꼬리를 만들어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지요? 그래 그래 개구리야 꼬리를 갖고 싶다면 너의 소원이 간절한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도 길고 멋진 꼬리를 만들어주마. 대신 네가 사는 숲속에 옹달샘이 마르지 않도록 지키는 임무를 주겠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언제나 깨끗하고 신선한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물론이고 말고요. 제가 옹달샘을 지키는 것 정도는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근사한 꼬리를 만들어주시는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하느님 맡겨만 주세요. 개구리가 약속하자 그 순간 길고 멋진 꼬리가 뾰루룩 생겼습니다. 야호! 드디어 내게도 근사한 꼬리가 생겼다. 개구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또 하늘에 대고 소리쳤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꼬리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옹달샘은 잘 지키겠습니다. 오, 이제야 좀 조용히 쉴 수 있겠네. 하느님께서는 빙글의 미소를 지으셨지요. 개구리는 꼬리를 쐬다듬으며 신이 나서 폴짝 폴짝 뛰어 다녔어요. 아주 멋져. 진짜 멋져. 이렇게 멋진 꼬리가 나에게 생기다니. 아, 좋아. 그리고는 숲속에 사는 동물들에게 꼬리를 자랑하러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동물 여러분, 제게도 드디어 아름다운 꼬리가 생겼답니다. 어서 모이세요. 동물들은 모두 개구리에게 꼬리가 생긴 것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구리가 남의 꼬리를 보고 흉복이 시작했지요. 하마야, 너는 어째 덩치에 안어울리게 꼬리가 그리 짤막 하냐? 돼지야, 너는 꼬리가 어째 그리 꼬불 거리냐? 토끼야, 너의 꼬리는 손뭉치처럼 뭉탉하구나. 내 길고 멋진 꼬리 진짜 부럽지? 동물들은 개구리가 잘난 척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기분이 나빠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숲속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적당히 오면 옹달샘을 관리하기 편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길도 내줘야 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했지요. 하지만 개구리는 일은 안하고 꼬리 자랑만 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동물들에게 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옹달샘이 말라가고 있으니 오늘부터 모두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홀짝홀짝 샘물을 먹었지요. 아주 좋아 근사한 꼬리도 생기고 물도 나만 신나게 마실 수 있으니 말이야. 개구리야 물 한 번만 마시게 해줘.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 토끼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안 돼. 옹달샘에 물이 없어. 그러니 어서 돌아가. 목이 마른 뱀, 돼지, 하마가 찾아왔지만 모두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은 잔뜩 화가 났지요. 정말 못된 개구리야. 옹달샘이 자기 것도 아닌데 우리는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어쩜 저럴 수 있지? 우리 이 사실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숲속이 시끌시끌하니 하느님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내려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동물들이 화가 나서 하느 소리를 들으셨지요. 이런 괘씸한 개구리 같으니 지키라는 옹달샘은 안 지키고 꼬리 자랑만 한다고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아주 혼쭐을 내줘야 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옹달샘에 나타나셨습니다. 개구리님 목이 말라 그러니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넌 또 누구니? 처음 보는 동물인데? 네. 지나가는 길인데 너무 목이 말라서요. 야 다른 데 가서 마셔. 지금이 옹달샘에 물이 말라가는 거 안 보이니? 개구리의 말에 하느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는 크게 호통을 치셨지요. 이놈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개구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 땅에 납작 엎드렸지요. 아이고 하느님이라고 말씀을 하지 그러셨어요. 뭐라고 나쁜 녀석 같으니 내가 꼬리를 만들어주면 너는 옹달샘을 잘 지키기로 하였거늘 나와의 약속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개구리는 엉엉 울면서 두 손 두 발 모두 싹싹 빌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단호하셨어요. 개구리야 너는 약속을 어겼으니 네 꼬리는 도로 가져가겠다. 그 순간 꼬리는 사라졌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하느님께서는 개구리의 꼬리를 완전히 가져가지는 않으셨어요. 개구리가 스스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인 울챙이 때는 긴 꼬리를 주셨다가 어른 개구리로 자라면서 꼬리가 점점 사라지도록 하셨답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이 치료해 준 아내 이택은 우리 형의 장인입니다. 한 번은 이택이 평안도 절도사가 되어 온 가족이 평안북도 영변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 고울에는 지극히 어리석어 한글자도 모르는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귀신에 씌어 그때부터 무당무릇을 했는데 신통하게도 그의 정괴는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이택의 부인도 소문을 듣고 남자 무당을 불렀어요. 남자 무당이 귀신을 부르자 멀리서 호통치고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게 마치 쉬파리 소리 같았지요. 소리는 점점 가까이 오더니 처마 밑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남자 무당은 뜰로 내려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귀신을 맞았습니다. 그때 형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자꾸 움직여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며칠째 약을 먹었으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방법을 물었지요. 삼념 묵은 토란줄기로 죽을 수어 먹어라. 그러면 반드시 낫는다. 형의 아내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토라는 개자마자 뿌리를 먹고 줄기로 는 나무를 해먹습니다. 한 해 묵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삼념 묵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이 나무개의 집에 있다. 그 집 부엌에 달려 있으니 가서 얻어라. 형의 아내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내입니까? 개집입니까? 밭전 아래 힘력 이다. 이 아이는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다. 형의 아내는 곧장 하이나무개의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집 부엌에 3년 된 토란 줄기가 있었어요. 토란 줄기를 얻어 죽을 쏘 먹자 아팠던 배가 씻은 듯이 낳았습니다. 또 얼마 후 형의 아내는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밭전자에 힘력자를 더하면 사내 남자가 되므로 무당의 말이 들어맞은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대사관에 오른 유숙 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빛나는 깃털 옛날에 한 농부가 일찍 아내를 여의고 셋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홀로 살림을 꾸려 가야 했던 농부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 했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예쁜 옷과 장신고만 좋아하고 몸 치장 하는 하지만 막내인 마리오츠카는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마리오츠카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냈고 아버지는 그런 막내를 몹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장에 일을 보러 나가면서 딸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돌아올 때 어떤 선물을 사다 줄까? 큰딸과 둘째 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드레스를 만들 옷감을 사다 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는 마리오츠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얼 사다 줄까? 아버지 저는 가장 빛나는 매의 깃털을 사다 주세요. 농부는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농부는 두 딸에게 줄 옷감은 넉넉하게 샀지만 가장 빛나는 매의 깃털은 끝내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미안한 듯 막내 딸에게 말했어요. 네가 말한 매의 깃털은 찾을 수가 없었단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음에는 운이 좋겠지요. 언니들은 드레스를 만들어 입어보며 동생을 비웃었지만 막내 딸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얼마 후 다시 장에 가게 된 아버지가 새 딸에게 무얼 원하는지 또 물었습니다. 은실로 수놓은 목도리를 사다 주세요. 두 언니들은 즐겁게 대답했지요. 마리오츠카는 이번에도 빛나는 매의 깃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장에 간 농부는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매의 깃털을 구하지 못하여 목도리만 사서 돌아왔지요. 예야 이번에도 빛나는 매의 깃털은 찾을 수가 없었단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음에는 운이 좋겠지요. 농부가 세 번째로 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위에 돛다른 황금 귀걸이를 사다 달라고 했지만 마리오츠카는 이번에도 가장 빛나는 매의 깃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두 쌍의 황금 귀걸이를 산 다음 빛나는 매의 깃털을 찾아 구석구석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농부는 길에서 작은 상자를 들고 가는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장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가장 근사한 색 빛나는 매의 깃털이라오. 아 그걸 사려면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전 로블은 주셔야 합니다. 농부는 돈을 치른 후 작은 상자를 받아들고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드디어 네 선물을 구해왔다다. 자 받으렴. 마리우츠카는 뜰뜻이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고마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막내를 비웃으며 말했지요. 넌 참 바보로구나. 정말 안됐어. 이제 그 깃털을 머리에다 예쁘게 꽂아보렴. 허허. 마리우츠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들 잠자리에 들자 마리우츠카는 상자에서 깃털을 꺼내 허공에 던지며 이렇게 외쳤지요. 빛나는 매어 그토록 기다리던데 약혼자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깃털이 바닥을 치더니 멋진 왕자로 변하여 마리우츠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 밤새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이었고 새벽이 되자 왕자는 발로 바닥을 잡고 그러자 매로 변했습니다. 마리우츠카가 창문을 열자 새는 어두컴컴한 하늘로 날아갔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빛나는 매는 밤마다 마리우츠카에게 날아왔습니다. 날째 되던 날 심술 그진 언니들은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엿듣고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마리우츠카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니? 아무도 아니야 나 혼자서 중얼거린 거야. 동생의 비밀에 질투가 난 언니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모함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다음 날 두 언니는 계략을 하나 꾸며냈습니다. 언니들은 창문 둘레에 날카로운 칼을 꽂아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어김없이 빛나는 매가 마리오츠카의 방을 향해 곧장 날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매는 창문에 꽂힌 칼에 몸을 베었지요. 날카로운 칼날에 새의 가슴이 온통 찢겼지만 마리오츠카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매가 말했습니다.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낼 수 있겠지.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오. 무쇠처럼 질긴 세 켤레의 신발이 다 떨어지고 세 개의 지팡이가 부러지고 세 개의 모자가 다 헤어진 후에야 날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마리오츠카는 창문에 꽂힌 칼과 핏자국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들이 나의 왕자님을 해친 것이 틀림없어. 마리오츠카는 빛나는 매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살아있다면 다시 만날 것이고 죽더라도 그건 제 운명이겠지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는 일이 몹시 가슴 아팠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오츠카는 무쇠처럼 질긴 세 켤레 신발과 세 개의 지팡이 그리고 세 개의 모자를 마련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마리오츠카는 끝없는 들판과 깊은 숲 그리고 높은 산을 지났습니다. 걷고 또 걷는 동안 신발 한 켤레가 떨어지고 지팡이 하나가 부러졌으며 모자 하나가 헤어졌습니다. 숲속 빈터에 자리 잡은 오두막에 다다를자 마리오츠카가 말했어요. 작은 오두막아 작은 오두막아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숲을 등지고 나를 향해 돌아앉으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두막집은 마리오츠카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마리오츠카는 무시무시한 바바야가를 보았어요. 바바야가가 코를 벌룽거리며 말했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살냄새가 나는군.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할머니, 저는 빛나는 매를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하지만 내가 도와주마. 은으로 만든 자수틀과 황금바늘을 줄 테니 가져가거라. 이 자수틀과 바늘은 저절로 수를 놓는단다. 누가 사겠다고 해도 절대로 팔지 말고 오직 빛나는 매를 보여달라고 말해야 한다. 마리우츠칸은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깊고 깊은 숲속을 걷고 또 걷다 보니 또 한결레의 신발이 떨어지고 지팡이가 부러졌으며 모자가 헤어졌습니다. 마침내 마리우츠카는 거대한 닭다리 위에 세워진 또 다른 작은 오두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집 주위에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그 위에는 불길이 타오르는 해골이 꽂혀 있었습니다. 마리우츠카가 말했지요. 작은 오두막아 작은 오두막아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숲을 등지고 나를 향해 돌아앉으렴. 돌아앉으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두막 집은 마리우츠카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마리우츠카는 이번에도 무시무시한 바바야가를 보았어요. 바바야가가 코를 벌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신선한 살냄새가 나는군. 무슨 일로 얘까지 왔느냐. 할머니 저는 빛나는 매를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내 동생 바바야가의 집에도 들렀느냐. 얘 할머니. 좋아. 그렇다면 널 도와주마. 이은접시와 황금구슬을 가져가거라. 접시 위에 구슬을 굴리면 수많은 황금구슬이 생겨난단다. 하지만 누가 이걸 사겠다고 해도 절대로 팔지 말아라. 오직 빛나는 매를 보여달라고 말해라. 어서 가거라. 내 언니 바바야가를 찾아가면 빛나는 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게다. 마리오츠카는 바바야가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돌보리에 바리채이고 나뭇가지에 걸려 옷이 찢어졌지만 마리오츠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처럼 질긴 세 번째 신발이 떨어지고 지팡이가 부러졌으며 모자가 헤어졌습니다. 마침내 마리오츠카는 닭다리 위에 세워진 또 다른 작은 오두막 앞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오두막에는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는데 그 위에 불타는 말의 해골이 꽂아 있었습니다. 마리오츠카가 말했어요. 작은 오두막아 작은 오두막아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숲을 등지고 나를 향해 돌아앉으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두막집은 마리오츠카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마리오츠카는 무시무시한 바바야가를 보았어요. 바바야가가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신선한 살 냄새가 나는군. 그래 무슨 일로 얘까지 왔느냐. 할머니 저는 빛나는 매를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얘야 그건 쉬운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내가 널 도와주마. 땅끝 왕국의 여왕이 빛나는 매에게 사랑의 묘약을 먹여서는 자기와 결혼하게 했단다. 땅끝 왕국에 이르거든 변장을 하고 여왕의 몸종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황금물레와 은의자를 줄 테니 가져가거라. 이 물레를 두 손으로 잡으면 저절로 황금실이 자아진단다. 하지만 누가 이 황금물레를 사겠다고 해도 절대로 팔지 말고 오직 빛나는 매를 보여달라고 해라. 마리오츠카는 바바야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또 걷기를 계속하여 마침내 땅끝 왕국에 도착한 마리오츠카는 바바야가의 말대로 변장을 하고 여왕의 몸종으로 들어갔어요. 마리오츠카는 열심히 일하여 여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일을 마친 마리오츠카는 은 자수틀과 황금 바늘을 꺼내 자수를 놓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수가 놓아진 것을 본 여왕이 탐내며 말했습니다. 예야 그 자수틀과 바늘을 나에게 팔아라. 마리오츠카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남편과 하룻밤을 지내게 해주면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땅끝 왕국의 여왕은 남편에게 잠자는 약을 먹이면 누가 왔는지 모르리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밤이 되자 마리오츠카는 빛나는 메의 침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약을 먹은 왕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빛나는 메여 어서 일어나세요. 마리오츠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무쇠처럼 질긴 세 켤레의 신발이 다 떨어지고 세 개의 새 지팡이가 부러지고 세 개의 모자가 다 헤어지고 나서 당신을 찾아냈답니다. 하지만 빛나는 메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벌써 날이 환하게 밝았어요. 마리오츠카는 그날도 하루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이번에는 은쟁반 위에 황금 보수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쟁반 위에는 수많은 황금 보수이 생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왕이 마리오츠카에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팔아라. 안 돼요.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면 드리겠어요. 땅끝 왕궁의 여왕은 이번에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렴. 밤이 되었고 마리오츠카는 빛나는 메이 침실로 찾아갔습니다. 잠자는 약을 먹은 왕자는 이번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밤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리오츠카는 하루 일을 마치고 황금 몰래와 은 의자를 꺼내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실이 저절로 자아지는 모습을 본 여왕은 마리오츠카에게 그것을 팔라고 말했지요. 마리오츠카는 빛나는 배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는 조건으로 황금 물래와 은 의자를 여왕에게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리오츠카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빛나는 메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내 사랑 빛나는 메요 어서 일어나세요 제가 왔으니 제발 깨어나세요 모세처럼 질긴 세 켤레의 신발이 다 떨어지고 세 개의 새 지팡이가 부러지고 세 개의 모자가 다 헤어지고 나서야 당신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워보아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마리오츠카는 너무나 슬퍼 눈물을 흘렸지요. 그 순간 눈물 한 방울이 빛나는 메의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눈을 뜨고 깨어났어요. 빛나는 메는 마리오츠카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었구려 마리오츠카 무쇠처럼 질긴 세 켤레의 신발 세 개의 쇠지팡이 세 개의 모자가 다 헤어지고 나서 마침내 나를 찾아냈군요. 빛나는 메는 마리오츠카를 데리고 땅끝 왕국을 떠나 자신의 왕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무쇠보다 질긴 사랑을 지닌 금은을 받고 내주는 여자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아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모두 무쇠보다 질긴 사랑을 지닌 여자가 더 훌륭한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빛나는 메와 마리오츠카는 여러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큰 잔치를 열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잔치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성대하여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방과 알레나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아들만 셋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자라자 왕은 새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각자 활을 만들어 화살을 쏘아 보아라. 너희들이 쏜 화살을 주워오는 사람이 너희들의 신부가 될 것이다. 만일 아무도 화살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왕의 명령에 왕자들은 각자 활을 만들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첫째 왕자가 쏜 화살은 어떤 공주가 주워왔습니다. 둘째 왕자가 쏜 화살은 어떤 장군의 딸이 주워왔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막내 왕자가 쏜 화살은 늪에 떨어져서 개구리 한 마리가 입에 물고 가져왔습니다. 두 형들은 기쁘고 행복했지만 막내 왕자인 이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구리와 어떻게 선던머린가 이 또한 참고 견뎌야 할 인생의 시련인가 이반 왕자는 한탄하며 울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정한 대로 개구리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왕자들은 모두 나라의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막내 왕자의 개구리는 접시 위에 앉아야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왕자비들 중 누가 제일 솜씨가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각자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반 왕자는 다시 우울해졌어요. 도대체 개구리 신부가 무얼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들 나를 비웃을 거야.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개구리를 쳐다보았지만 개구리는 폴짝폴짝 뛸 뿐이었습니다. 울다 지친 이반 왕자가 잠이 들자 개구리는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죽을 벗고 아름다운 공수로 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모들 어서 무언가를 만들어줘요. 그러자 어디선가 촘촘하게 짠 아름다운 셔츠를 가지고 유모들이 나타났습니다. 개구리 공주는 그것을 받아 곱게 개어서 이반 왕자 옆에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개구리로 변했지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이반 왕자는 아름다운 셔츠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셔츠를 받아서 살펴본 왕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매우 훌륭하구나 특별한 축제의 날에 입어야겠다. 왕은 둘째 왕자가 가져온 셔츠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목욕할 때나 입으면 어울리겠구나. 그리고 차체의 왕자갈 가져온 셔츠를 보고 말했지요. 이것은 천안 동부의 오두막에서나 입을만하구나. 왕의 방에서 나온 두 형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한 방 먹었구나. 입안의 아내는 개구리가 아니라 강교원 마녀임에 틀림없어. 며칠 후 왕은 누가 가장 빵을 잘 만드는지 보겠다면서 며느리들에게 빵을 구워오라고 명령했어요. 입안의 형수들은 전에는 개구리를 약보고 비웃었지만 이번에는 한여를 보내 개구리가 어떻게 빵을 만드는지 엿보도록 시켰습니다. 개구리 개구리 공주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반죽을 한 다음 통째로 화덕에 쏟아부었어요. 한여들은 주인에게 달려가 본 것을 고스란히 전했고 두 왕자비들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영리한 개구리 공주가 꾀를 낸 것이었어요. 개구리 이 공주는 화덕에 쏟은 반죽을 모두 긁어내 깨끗이 치운 다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반죽을 발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 가죽을 벗고 외쳤지요. 유모들 어서 내게 아버지가 일요일이나 축제 때 드시던 빵을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어디선가 유모들이 나타나 먹음직스러운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구리 공주는 잠들어 있는 이반 왕자 옆에 빵을 놓아두고 다시 개구리로 변했지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이반은 그 빵을 보고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마침 왕은 첫째와 둘째 왕자가 가져온 빵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반의 형들이 가져온 빵은 반죽을 화덕 속에 통째로 쏟아부어 만든 것이라서 아무런 모양도 없는 덩어리였습니다. 왕은 마지가 가져온 빵을 부엌으로 돌려보냈어요. 둘째가 가져온 빵도 마찬가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막내인 이반 왕자의 차례였어요. 왕은 이반의 빵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빵은 죽짓날에 먹어도 될 만큼 훌륭하구나. 위에 두 왕자비들이 구워온 것처럼 설익지도 않았구나. 얼마 후 왕은 며느리들 중 누가 춤을 제일 잘 추는지 알아보려고 무도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도회가 열리는 날 이반 왕자 부부를 뺀 모든 손님들과 왕자와 왕자비들이 모였지요. 이반 왕자는 홀로 집에 남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떻게 개구리를 데리고 무도회에 간단 말인가. 그러자 개구리 신부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반 왕자님 울지 마세요. 그리고 어서 무도회에 가세요. 저도 한 시간 후에 갈게요. 이반 왕자는 개구리의 말을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이반 이반 떠나자 개구리 공주는 가죽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이반 왕자를 뒤쫓아 무도회장에 갔습니다. 변신한 공주를 본 이반 왕자는 몹시 기뻐했어요. 손님들도 모두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공주의 모습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손님들은 먹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개구리 공주는 뼈를 짚는 척 하다가 소매 속에 넣었고 잔을 들어마실 때마다 마지막 몇 방울씩을 소매 속에 부었습니다. 이반의 형수들도 개구리 공주가 하는 것을 보고 뼈를 소매 속에 숨기고 음료를 마실 때마다 몇 방울씩 소매 속으로 쏟아 부었어요. 마침내 춤을 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큰 며느리 둘을 먼저 불렀지만 두 사람은 개구리 공주에게 차례를 양보했습니다. 개구리 공주는 이반 왕자의 팔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공주가 오른손을 들자 숲과 호수가 나타났고 왼손을 흔들자 각양각색의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해서 넋이 빠질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공주가 춤을 멈추자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른 두 며느리가 춤을 추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춤을 추다가 개구리 공주가 있던 것처럼 두 손을 흔들었지요. 오른손을 흔들자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뼈들이 손님들을 향해 날아갔고 왼손을 흔들자 술이 뿜어져 나와 손님들에게 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불쾌해져서 소리쳤어요. 그만해라. 됐다. 두 며느리들은 결국 춤을 멈추었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 이반 왕자가 먼저 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반은 아내의 개구리 가죽을 발견하고 밖으로 가져가 불 태워 버렸어요. 뒤늦게 도착한 개구리 공주가 가죽을 찾았지만 이미 잿더미가 된 가죽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공주는 이반 왕자와 함께 밤을 보낸 뒤 새벽역에 왕자를 깨워 말했어요. 이반 왕자님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았다면 난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신만이 아시겠지요. 잘 있어요. 절 만나려면 구만리에 구만리 넘어 땅으로 찾아오세요. 그러고는 공주는 사라졌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이반 왕자는 아내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마침내 이반은 여행 준비를 하고 왕과 왕비의 축복을 받은 뒤 아내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갑자기 아픈 숲을 향하고 뒤는 이반을 향해 있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이반이 말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아 처음 내 어미가 널 만들었을 때처럼 등은 숲을 보고 아픈 나를 보도록 돌아 앉아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두막이 돌아 앉았습니다. 이반이 오두막에 들어가자 한 노파가 이반을 보고 말했어요. 이런 여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러시아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왔군. 이반 왕자여 어디로 가는 중이요. 우선 먹고 마실 것 좀 주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노파는 이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실컷 먹고 마신 후에야 이반 왕자는 노파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러시아 러시아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왔군. 이반 왕자여 어디로 가는 중이요. 어여쁜 엘레나를 찾으려고요. 오 이반 왕자 왜 이제야 왔는가. 너무 늦었네. 엘레나 엘레나 벌써 그대를 잊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네. 곧 결혼식이 있을게야. 엘레나 엘레나 지금 우리 큰언니와 살고 있으니 크리로 가보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자네가 그 집에 다가가면 그들이 눈치를 챌 걸세. 그러면 엘레나 는 물레가락으로 변하고 입고 있던 옷은 황금실로 변할 것이네. 우리 언니는 그 황금실을 물레가락에 감을 태고 다 감고 나면 상자에 넣고 잠가 버릴 거야. 자넨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고 물레가락을 부러뜨려 윗부분은 등 뒤로 아랫부분은 앞으로 던져야 하네. 그러면 엘레나 가 자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네. 이번 황자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 노파의 집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서는 노파가 황금실을 감고 있었는데 물레가락에 실을 다 감자 상자 안에 넣고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어딘가에 숨겼어요. 이반 황자는 열쇠를 열쇠를 상자를 열고 물레가락을 꺼내어 두 번째 노파가 일러준 대로 부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윗부분은 등 뒤로 아랫부분은 앞으로 던졌지요. 그러자 어여쁜 엘레나가 나타났어요. 아 이제야 오셨군요. 이반 황자님 하마터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보냈답니다. 이제 곧 그 사람이 올 거예요. 어엿본 엘레나는 노파에게서 마법의 양탄자를 얻었습니다. 이반 왕자와 엘레나가 올라앉자 양탄자는 새처럼 가뿐하게 날아올랐지요. 잠시 이후 도착한 새신랑감은 두 사람이 방금 떠난 것을 알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신랑감은 금세 이반 이반 엘레나를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나 마법의 양탄자가 러시아 땅으로 들어오자 따라오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반 이반 엘레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영했고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신기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잘생긴 사내 아이였는데 글쎄 신발을 신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아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얼른 신발을 벗겨야 겠어요. 게다가 그 신발은 종아리까지 오는 긴 부츠였거든요. 아기의 부모님이 부츠를 벗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츠 벗기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아기에게 오리샤라는 귀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기가 크면서 부츠도 벗겨지겠지요? 우리 그냥 정성껏 키워요. 부모님께서는 아기의 발이 커지면 부츠가 저절로 찢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몸이 커가는 대로 부츠까지 덩달아 길어지고 커졌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신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 태어난 아이일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잘 보살핍시다. 오리샤는 부모님의 기대대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오리샤가 17살이 되던 해에 이웃마을에서 많은 적이 쳐들어왔어요. 어린아이를 뺀 모든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었지요. 오리샤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적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오리샤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은 휘어지고 칼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리샤로 향하던 화살에 다른 청년이 맞았고 오리샤를 스쳐가는 칼에는 또 다른 청년이 쓰러졌어요. 그 때문에 오리샤는 절대 죽지 않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오리샤 때문에 우리 마을 청년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오리샤는 정말 불길한 아이예요. 마을 사람들은 활과 칼이 피해가는 오리샤를 미워하고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오리샤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야겠어요.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오리샤가 피해간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오리샤를 쫓아납시다. 마을 사람들이 오리샤를 너무 미워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살던 정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은 들지만 마을 사람들을 대하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부모님도 함께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불길한 아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오리샤는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떠나 정처없이 떠돌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 일을 끝내고 보지러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하며 평화로워 보이는구나.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겠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할아버지께서 오리샤의 손을 잡아 끌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창문도 꼭꼭 대문도 꼭꼭 잠갔지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오리샤에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우리 마을에는 밤이 되면 커다란 독수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새벽이 올 때까지 절대로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되지. 오늘 밤은 누추해도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게나. 할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정말 날개가 커다랗고 사납게 생긴 독수리가 눈을 불아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오리샤는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요. 그리고는 바로 그 마을의 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초장님 저는 오리샤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을 해치는 독수리를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뭐라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네. 독수리를 잡겠다고 죽은 청년도 여럿이고 하지만 만약 자네가 독수리를 잡아온다면 큰 선물을 내리겠네.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밤 오리샤는 무섭게 생긴 동물 가면을 쓰고 북을 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너라 독수리야 나오너라 겁쟁이 독수리야 나와 한판 붙어보자. 오호라 며칠 동안 사람 구경을 못했는데 제발로 나타나다니 그래 네 소원이라면 얼마든지 싸워주마.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자 거센 바람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오리샤를 향해 손살같이 날아들었지요. 오리샤는 북을 내려놓고 가슴에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 날아오는 독수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리샤가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에 걸려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되었지요. 그 틈을 타 오리샤는 독수리의 날개 위에 올라타고는 날카로운 칼로 독수리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러자 힘을 잃은 독수리가 그만 오리샤를 공중에서 놓쳐 함께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독수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오리샤를 핥히었어요. 독수리의 발톱에 오리샤의 부츠 한쪽이 벗겨져 나갔고 오리샤도 힘을 잃고 쓰러졌지요.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까지 우리 마을을 괴롭히던 그 사나운 독수리가 죽은 거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 독수리를 죽인 저 녀석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군. 어서 추장님께 가서 내가 독수리를 해치웠다고 말씀드리고 선물을 받아야겠다. 사냥꾼은 죽은 독수리를 안고 당당하게 추장님께 갔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독수리가 죽었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지요. 드디어 우리 마을 평화가 왔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오리샤가 소장님께 와서 독수리의 발톱에 짓긴 자신의 부츠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부츠 한짝은 제가 신고 있던 것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독수리는 제가 죽였습니다. 소장님은 거짓말을 난 사냥꾼에게는 벌을 내리셨고 오리샤에게는 약속대로 큰 선물을 주셨지요. 이 소문은 오리샤가 살던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리샤는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부츠를 벗고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오리샤를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현명한 세 가지 행동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남자가 여행을 하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남자는 여관 주인을 불러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아들이 찾아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내 아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기 전에는 결코 그것들을 전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약속은 만일 내가 여행을 하다가 죽어서 재산을 물려받게 되더라도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워낙 엉뚱한 요원이라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면 그냥 재산을 물려줄 일이지 굳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해야만 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남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질 만한 사람이 가져야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남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어 아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소식을 들은 아들은 서둘러 아버지가 죽은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주지 말고 아들 셋으로 찾아 찾아 오도록 하라는 것도 아버지의 유언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들은 사방에 돌이번 거리다가 마침 장작을 수레에 가득 싣고 지나가는 나무장수를 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급히 나무장수를 불러 세우고 바랬어요. 이 수레에 실린 장작은 모두 내가 사겠소. 돈은 여기 있으니 이 장작을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여행자가 죽은 곳으로 배달해 주시오. 장작값을 받고 나무장수가 떠나가자 아들은 천천히 나무장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편 여관주인은 생각지도 않은 나무장수가 찾아와 수레에 가득 실린 장작을 내리려 하자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나는 장작을 산 일이 없소. 집을 잘못 찾은 모양이오. 그러자 나무장수가 손가락으로 등 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틀림 없습니다. 저기 멀찍이서 따라오는 젊은 사람이 말하길 얼마전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여행자가 죽은 곳으로 배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을에 이 여관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관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젊은이를 맞아들여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젊은이를 비롯해 집주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주인의 두 아들과 두 딸 이렇게 모두 일곱 명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곧 비둘기 다섯 마리와 닭 한 마리가 유리되어 나왔어요. 집주인 남자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젊은이는 당황해서 한사코 손을 내자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므로 당신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주인은 그래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식탁의 음식은 주인보다 손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지방의 예절이랍니다. 그러니 어서 음식을 나누어 주시오. 젊은이는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한 마리의 비둘기를 두 아들에게 주었어요. 또 한 마리의 비둘기는 두 딸에게 주고 다른 한 마리의 비둘기는 주인 부부에게 주었으며 남은 두 마리의 비둘기는 자신을 위해서 남겼지요. 이것이 아들의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젊은이의 음식 나누는 방식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애써 참았어요. 다음에는 닭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먼저 머리를 주인 부부에게 주었어요. 두 아들에게는 각각 다리를 주고 두 딸에게는 각각 날개를 주었으며 나머지 커다란 몸통은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세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참다 못한 집주인은 화를 벌컥 내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무례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누어줄 때부터 기분 나빴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런데 닭을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이렇게 나누는 까닭이 무엇이오? 젊은이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 했어요. 나는 사실 음식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께서 간청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둘기를 가지고 셋씩 짝을 지었어요. 즉, 당신과 부인과 비둘기 그래서 셋 두 아들과 비둘기 그래서 셋 두 딸과 비둘기 그래서 셋 나는 두 마리의 비둘기와 나 하나 그래서 셋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닭을 나눌 때 집주인은 집안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닭의 머리를 들였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이 집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다리를 주었지요. 따님들에게 날개를 준 것은 머지않아 날개가 도다 다른 집으로 시집 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를 닮은 몸통을 차지한 것이지요. 자, 그럼 이것으로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했으니 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오늘의 동화 노래를 빼앗긴 나비 어느 날 만물을 만드신 신이 그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서로 웃고 노래했지요. 그런데 신의 표정엔 어딘지 모르게 슬픈 빛이 가득 했습니다. 신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저 아이들도 언젠간 늙겠지. 피부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이도 다 빠지겠지. 팔팔한 소년의 팔도 오래지 않아 힘이 다 빠질 테고 아름다운 소녀도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겠지. 이제 막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물을 얼어붙게 만드는 겨울이 곧 닥쳐올 것을 생각하니 신은 더욱 슬퍼졌습니다. 울긋불긋한 꽃들도 곧 시들어버리겠지. 파릇파릇한 저 잎사귀도 금방 말라버릴 거야. 아,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구나. 하지만 아직은 날씨도 따뜻하고 햇살도 눈부셨습니다. 신은 아른거리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잎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높고 푸르렀으며 옥수수를 받는 여자들의 얼굴은 화사하기 그지 없었어요. 신은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꼭 보존해야 겠구나. 저 아이들이 보고 즐거워할 것들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들을 만들어야 겠다. 신은 큰 자루를 가져다가 여러가지 것들을 주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햇볕 햇볕 한중 푸르른 하늘 한조각 하얀 구름 뛰노는 아이들의 그림자 소녀의 까만 머리카락 푸르스름한 솔잎 붉고 노란 단풍 각양 각색의 꽃잎 그리고 주비에 펼쳐져 있는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은 새들의 노래소리를 자루에 담고 입구를 막았어요. 그런 다음 초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자 이것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신은 아이들에게 자루를 주었습니다. 어서 열어보거라 아주 좋은 것들이 들어있단다. 아이들이 자루를 열자 그 속에서는 수천수만 마리의 나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비들은 아이들의 머리 위를 맴돌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어울려 춤을 추기도 했지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비들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들도 함께 웃으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신은 이 모든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신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새들의 노래를 나비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주시여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전부 거두어 아름다운 나비에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정말 불공평합니다. 나비에겐 저 아름다운 빛깔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옳구나. 신은 새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나는 새에게 노래를 하나씩 만들어 주었지. 이제 와서 너희의 노래를 빼앗을 권리는 내게도 없구나. 신은 나비에게서 노래를 빼앗아 다시 새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비가 소리 없이 날기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비들을 바라볼 때마다 신은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아름다운 빛깔이 있지 않느냐. 오늘의 동안 꼬리 찾는 개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는 아직 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 비슷한 것이라고는 사납게 뛰어다니는 늑대들이 전부였지요. 어느 날 마음씨 좋은 한 어머니가 길을 잃고 방황하던 새끼 늑대를 데려다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늑대에게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 사는 법을 가르치고 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개에게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뒷발로 서서 사람처럼 춤을 추는 것만 빼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이것은 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규칙 이었습니다. 개는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지요. 여러 해가 지나 점점 더 많은 개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개들이 낳은 자식들도 불어났습니다. 개들은 뒷발로 서서 사람처럼 춤추는 것만 빼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개들은 차츰 자기들이 지켜야 할 유일한 규칙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개에게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왜 안 되는 것일까 하고 말이지요. 어느 날 사람들이 없는 깊은 숲속에 개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몇몇 개들은 화가 나서 으르렁거렸지요. 아직 어린 개들은 두려운 듯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중 한 마리가 앞에 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규칙을 지키는 일이 이젠 지긋지긋해요. 왜 아무런 규칙이 없으면 안 되죠? 그라고는 곧장 뒷발로 서더니 꼬리를 바닥에 글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이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참으로 우스꽝 스럽군요. 그게 꼬리요 아니면 빗자루요? 춤추던 개는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꼬리를 떼어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는 다시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러자 나머지 개들도 하나둘 꼬리를 떼어 바닥에 던져놓고 제각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개들이 뒷발로 서서 사람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다들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추었지요. 그런데 작은 치아와 한 마리가 갑자기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춰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개들은 모두 기겁을 했습니다. 개들은 닥치는 대로 꼬리를 하나씩 집어들고 제각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대혼란의 와중에 개들은 모두 엉뚱한 꼬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자기 꼬리를 제대로 찾은 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개들이 만나면 서로 상대방의 꼬리에 대고 킁킁대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때 잃어버린 자기 꼬리가 아닌가 하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안 다시 돌아온 아우구스투스 모스타커 거리의 한 젊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행히도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잃고 말았어요. 작은 방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녀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였거든요. 그녀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 가엾은 부인의 이름은 엘리자베트 였습니다. 그 옆집에는 빈스방거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가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온통 하얗고 키가 작은 노인은 조그만 술이 달린 이상한 모자를 쓰고 오래된 초록 우산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노인을 무서워했고 어른들도 뭔가 수상적게 여겼지요. 하지만 엘리자베트 부인과 노인은 서로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마주치면 수줍은 미소를 짓고 다정한 노인 인사를 나누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면 엘리자베트 부인은 혼자 창가에 앉아 죽은 남편과 태어날 아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 때면 빈습한 거시는 창문을 가만히 열어놓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처럼 은은한 음악을 보내주었어요. 저 속에서 천사나 요정이 노래하나 봐요. 그곳을 지나가던 아이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은 대답했지요? 아니야 저건 분명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일 거야. 부인은 아침마다 노인의 집 창문에 노인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물 주는 것을 깜빡 잊어도 제라늄 은 언제나 잎과 꽃이 싱싱했지요.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가엾은 부인은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지요. 그녀는 몹시 두려웠지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뜻밖에도 한 나이 든 부인이 초롱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빈스방거 씨의 부탁을 받고 왔어요. 노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물을 끓이고 포대기를 준비하는 등 아기를 받을 준비를 빈틈없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없이 노부인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사랑스런 사내 아이였어요. 엘리자베트 부인은 아기를 볼 수 없는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기를 품에 앉자 가슴속에서 저절로 미소가 피어올랐지요.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혼을 되찾고 아기를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니 세례를 받게 해야 할 텐데 엘리자베트 부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저녁 달콤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빈습한 것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노인의 다정한 음성이 들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갑자기 음악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상냥하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인의 방에는 조그맣고 오래된 램프가 켜져 있고 그 앞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보통 집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부인께 꼭 갚아드리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기 이름을 아버지처럼 아우구스투스라고 짓고 싶은데 대부가 되어줄 분이 필요해서요.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회색 수염을 새다듬었습니다. 부인께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아기를 보살펴줄 돈 많고 훌륭한 대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이라 내가 직접 대부가 되어드린다면 모를까 소개할 만한 친구도 없군요. 이 말을 듣자 엘리자베트 부인은 기뻐하며 노인에게 부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요일에 두 사람은 아기를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도와준 노부인도 와서 아기에게 은화 한입을 선물했어요. 아기 어머니가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하자 노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받아둬요. 나는 늙었고 비료한 건 다 가지고 있다오. 이 은화가 아기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요. 나는 빈스방거 씨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 사이 니까요.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베트 부인은 손님을 위해 커피를 끓이고 빈스방거 씨는 과자를 가져왔어요. 조촐한 세례축하 잔치를 벌였지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아기는 잠이 들었습니다. 빈스방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아우구스투스의 대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화가 가득 뜬 자료를 선물하고 싶지만 내겐 그런 것이 없군요. 그러니 부인께서 아기를 위해 소원 한 가지를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리죠. 오늘 밤 우리 집에 작은 오르골이 울리거든 아기의 왼쪽 귀에다 대고 소원을 말하세요. 그러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뒤 노인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노부인도 노인을 따라 돌아갔어요. 엘리자베트 부인은 어리둥절한 채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은화 한 잎이 아기 침대 안에 들어있고 과자가 식탁에 놓여있는 것을 보면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기 침대 곁에 앉아 아기를 다독여 주면서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기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할까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힘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총명 하고 슬기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건 그저 영감님이 해본 소리였을 거야. 엘리자베트 부인은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요. 아기 침대 곁에 앉아있던 그녀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악이 들려왔어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달콤하고 멋진 음악이었지요. 그 소리에 엘리자베트 부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을 결정하려 할수록 머릿속이 점점 더 어지럽기만 했어요. 초조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소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잃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아기에게 몸을 굽히고는 아기의 왼쪽 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아 엄마가 내게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완전히 사라지려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게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게 되는 거란다. 오르골의 음악소리가 사라지고 어두운 방 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아기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불안과 걱정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소리쳤습니다. 난 내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소원을 말했단다. 하지만 그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구나. 아우구스투스는 다른 아이들처럼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밝은 눈매에 예쁜 금발을 가진 소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엘리자베트 부인은 아이가 세례를 받던 날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누구나 아이에게 손을 내밀거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귀여워 했어요. 젊은 엄마들은 다정하게 웃어주었고 나이 든 나이 든 여자들은 사과를 주었습니다. 아이가 버릇없이 고려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녀석은 무슨 짓을 해도 귀엽기만 하단 말이야. 아름다운 소년이 마음에 든 사람들은 어머니까지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후원자가 생겼고 그 덕분에 아들과 어머니는 지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엄마와 아들이 함께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은 모두 다정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옆집에 사는 대부의 집에 놀러가는 것이었어요. 대부는 때때로 저녁에 아이를 불러 벽난로 앞에 앉아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노래가 달콤하게 울려 퍼지곤 했어요. 노인과 소년이 조용히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일 때면 어느 틈엔가 온 방 안에 금빛 날개를 단 아기 천사들이 나타나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소년은 사랑을 흠뻑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따금씩 슬픔에 잠겨 세례받던 날을 떠올렸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어디를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았고 사람들은 소년에게 호두, 배, 과자 같은 것을 먹이며 장난감 따위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아이는 어머니가 끓여준 슈프를 마시며 쌀쌀맞은 표정으로 밀어내기 일쑤였어요. 또 어머니가 꾸짖으며 벌을 주면 아이는 엉엉 울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친절한데 어머니만 그렇지 않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몹시 슬퍼졌어요. 하지만 촛불 아래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화났던 마음이 어느새 눈녹듯 사라졌고 어머니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가만히 입을 맞추어 주었지요. 사람들이 모두 아우구스투스를 좋아하게 된 것은 그녀의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소원을 빌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담장에 기대어 서 있는 아들의 아름답지만 약간 거만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소년 소년 앞에는 그보다 약간 키가 큰 소녀 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 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넌 정말 아름답구나. 내게 입 맞춰줘. 응? 싫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우구스트는 움찔 몸을 피했습니다. 정말 부탁이야. 소년 은 다시 졸랐어요. 그럼 내가 선물을 줄게. 아우구스트스가 물었습니다. 대체 뭘 주겠다는 거야? 소년 소년 수줍어 하면서 말했어요. 내게 사과 두 개가 있어. 난 사과 따윈 좋아하지 않아. 아우구스트스는 쌀쌀 맑게 말하고는 가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 소년 그를 꼭 붙잡고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난 예쁜 반지를 갖고 있어. 어디 봐. 소년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우구스트스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뽑아 자기 손가락에 끼고는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반지가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입맞춰 줄게. 그는 재빠르게 소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나랑 놀러 가지 않을래? 소년 은 정답게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러나 아우구스트스는 소녀를 밀어내며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귀찮게 굴어. 나랑 놀 애들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소녀가 울면서 가버리자 그는 따분하다는 듯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반지를 빙빙 돌리면서 살펴보더니 휘파람을 불며 천천히 다른 곳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차갑고 거만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나쁜 아이야. 마음이 따뜻하질 않아. 아우구스트스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파란 눈의 아이는 웃으면서 어머니를 바라볼 뿐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어요. 노래를 하고 어류강을 부리며 매달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녀도 미소짓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어느새 마음이 누그러져 아이를 심하게 야단친 것을 후회하곤 했습니다. 아우구스트스는 자신의 대부인 빈스방거 씨를 가장 두려워 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우구스트스가 찾아오자 빈스방거 씨는 말했어요. 오늘은 난로에 불이 타지도 음악도 울리지 않는구나. 네가 너무나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작은 전사가 슬퍼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지고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나 난로에 불이 타오르는 일은 점점 더 드물어졌어요. 눈물을 흘리거나 어리광을 부려도 노인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요. 아우구스트스가 열두살이 되었을 때 빈스방거 씨 방에서 마법처럼 날아다니는 천사의 모습을 보는 일은 아득한 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꿈의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런 꿈을 꾼 다음날 아우구스트스는 훨씬 더 못된 장난을 쳤어요. 어머니도 이제 지쳤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라지만 걱정이 앞설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선생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우구스트스를 큰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곧 빈스방거 노인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지요. 어느 봄날 아침 마차 한 대가 아우구스트스의 집 앞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아우구스트스는 새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마차에 올라타고는 어머니와 빈스방거 씨 그리고 이웃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금발을 곱게 빗겨주고 축복을 해주었어요. 마침내 마차가 덜커덩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우구스트스는 낯선 세계를 향해 떠났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린 아우구스트스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콧수염을 기르고 빨간 모자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빈스방거 씨에게서 어머니가 병이 들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아우구스트스는 해질 무렵에 고향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청년이 된 그를 바라보았어요. 허름한 집안에서 어머니는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침대 머리맡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차가운 손에 입을 맞추었어요. 아우구스트스는 밤새 곁을 지켰지만 어머니의 손은 더욱 차가워지고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후 빈스방거 씨는 아우구스트스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었어요. 작은 창문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자 작은 노인은 그제야 마른 손가락으로 흰 수염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지펴야겠다. 그러면 램프는 필요하지 않을 테니 너는 내일이면 떠나겠구나. 내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으니 이제 너를 다시 볼 일도 없겠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장작이 쓰러질 때까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우구스트스야 네가 잘 되길 바라마. 이제 더 이상 음악을 들려주고 작은 천사들을 보여줄 수가 없구나. 내가 외로워져서 진정으로 그들의 노래를 그리워하기 전에는 말이다. 아우구스트스는 말없이 악수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고향을 떠난 후 아우구스트스는 빈스방거 노인과 음악과 천사들 따위는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매일 마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그의 모습은 많은 처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는 돈 많은 부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생활을 일삼 담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미망인의 애인이 되었지요. 그 여인은 돈이며 옷, 말 등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금발을 가진 시장의 딸이었지요. 그는 밤마다 위엄을 무릅쓰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는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고 말과 개와 하녀들을 거느리며 귀족처럼 살았습니다. 쇼위엔 항상 그를 흠모하는 여자들과 친구들이 따라 다녔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이 얼마나 텅 비어있고 그의 영혼은 얼마나 병들고 지쳐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한 대사의 젊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북유럽의 귀족 출신으로 품이 있고 아름다웠어요. 그는 그녀를 본 순간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심히 잠깐 그를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때 그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차지하기로 결심하고 줄곧 그녀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언제나 많은 여인들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젊은 부인의 남편조차 그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썼지요. 이윽고 배가 남국의 항구도시에 닿고 나서야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을 데리고 소란한 거리를 벗어나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그와 단둘이 있게 되자 불안해 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자기와 함께 먼 곳으로 도망치자고 간절하게 부탁했지요. 부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행동은 신사답지 않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나는 신사가 아닙니다. 아우구세트스는 외쳤습니다. 나는 단지 사랑에 빠진 사나이 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밖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 행복해질 겁니다. 그녀는 밝은 갈색 눈으로 나무라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네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첫 번째 남자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순수하지도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남편은 당신이 모르는 명예와 고귀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나를 배로 데려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소리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우구스투스에게서 몸을 돌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깊은 실망과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는 배에서 가방을 내리고 아무에게도 작별인사를 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우구스투스의 행복은 끝이 났어요. 그는 미덕과 명예를 지닌 사람들을 미워했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정숙한 여인들을 유혹한 다음 등을 돌려버렸고 좋은 집안의 젊은이들을 꿰어 타닥시켰습니다. 또 순진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이용하거나 사기를 치며 비웃었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향락을 찾아 돈과 시간과 기운을 탕진하고 온갖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는 그가 병이 났으며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친구들은 그에게 편지를 계속 보냈으나 그는 한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여 심부름꾼을 보내 그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 수척해진 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공허하고 황폐했어요. 하얀 갈매기들이 바닷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았습니다. 그는 아무 느낌도 없이 멍하니 그 모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마침내 뭔가를 결심하고 벨을 울려 하녀를 불렀 그의 입가에 차갑고 심술 굳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나를 잡아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여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텅 빈 집과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보여주어 손님들을 놀래주고 비웃어주려는 것이었지요. 파티 직전에 독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파티가 있기 전날 저녁 그는 하녀들을 모두 내보내고 조용한 침실에서 키프로스 산 포도주에 강한 독약을 타고는 잔을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막 마시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가 잠자코 있자 문이 열리더니 작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아우구스투스에게 다가와 술잔을 천천히 빼앗아 들고는 귀에 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있었니 아우구스투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고 나서 노인은 말릴 겨를도 없이 독이 든 포도주를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노인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대부 빈습한 것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외쳤어요. 할아버지 지금 드신 게 뭔지 알기나 하세요? 빈스방거 씨는 슬기로워 보이는 백발의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키프로스산 포도주로구나. 괜찮은데 포도주가 모자랄까 봐 고민인가 보구나. 나에겐 시간이 별로 없으니 내 말을 잘 들어다오. 아우구스투스는 두려움에 떨면서 노인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포도주 한 모금이 내게 해로울 거라고 걱정하는 거냐. 내 걱정을 해주다니 참 진절하구나.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걸 아는 듯한 노인의 선량한 눈과 따뜻한 목소리를 대하자 커다란 부끄러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 독약은 내가 다 마셔버렸다. 너의 불행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야.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세례를 받던 날 어머니는 너를 위해 한 가지 소망을 빌었단다. 비록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가장 좋은 소원이 내게는 저주가 되어버렸구나. 빈스방거 대부님 제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도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 네 마음을 다 알고 말고 아우고스투스 어떠냐 넌 세상의 동과 권력과 여자의 사랑에 모두 실증이 났지. 그래도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있다면 너는 무엇을 비교했느냐. 아우고스투스 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마치 거울에 비치듯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래 돌아갈 수는 없겠지. 하지만 한 번쯤은 네가 행복했던 순간 너의 삶이 가치있다고 느꼈던 순간을 되돌아보렴. 그러면 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 그것을 소원할 수도 있을 거야. 자, 부디 그렇게 해다오. 아우고스투스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주위가 무지개처럼 아름다웠는데 서서히 암흑으로 변하더니 마침내 어떤 일에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볼수록 저 멀리 아득한 곳에서 작은 빛이 점점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빛났습니다. 마침내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힘차게 말했습니다. 저를 돕지 못했던 옛날의 소원을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울면서 노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노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잊었던 말이며 몸짓을 기억해 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를 살며시 안아올려 침대에 눕히고는 불덩이처럼 뜨거운 이마와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잘했다. 노인은 낮은 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잘한 거야. 내 아들아.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우구스투스는 나이를 몇 살이나 더 먹은 것처럼 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내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그 쓸쓸한 집을 나왔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떠들썩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물론이고 방마다 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었지요. 그들은 파티에 초대를 받고 왔다가 집이 텅 빈 것을 알고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평소처럼 미소와 농담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힘이 자기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보자마자 한꺼번에 욕을 퍼붓기 시작했지요. 이 사기꾼 나한테 빌려간 돈은 어디 있지? 이놈아 내가 빌려준 말은 어떻게 했어? 아름다운 부인도 찢어질 듯 앙칼진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내 비밀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다녔지? 비열하고 더러운 놈아. 그러자 또 눈이 움푹 들어간 젊은 사나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대들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니놈은 알고 있겠지? 악마 같은 이라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나쁜 자식. 이렇듯 모두가 한결같이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다 옳은 말 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거울을 깨뜨리기도 하고 오시며 귀중품들을 모조리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니 생기를 잃은 추악한 얼굴이 그를 보고 있었어요. 핏발이 선 붉은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를 겨를도 없이 떠들석한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층계를 올라왔습니다. 그는 온몸이 묶인 채 마차에 실려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뒤에서는 사람들이 마구 욕을 퍼부었고 비웃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소년은 마차의 창문 너머로 그의 얼굴에 오물을 한움큼 던졌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건 밖에서건 판사 앞에서건 증인 앞에서건 모든 일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혐오와 증오가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가 한때 그를 사랑했으나 그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슬픈 눈으로 주위의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증오가 담긴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정다움과 애정의 빛이 어렴풋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감옥에 갇힌 그는 면회조차 금지되어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는 꿈속에서 어머니와 첫 번째 애인 대부 빈스방거 로인 배에서 만난 북유럽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면 하는 일 없이 홀로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고 그는 전에 자신이 사치와 즐거움을 원했던 것보다 더 애타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워 했습니다.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왔을 때 그는 늙고 병들어 있었어요. 이젠 누구 하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지요. 그의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였고 옷과 신발은 거지꼬리였으며 예전에 지녔던 매력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은 병이라도 울물 것처럼 그를 피했어요. 세상은 옛날과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을 태운 마차나 말이 지나갔고 여인들은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은 과일이나 꽃, 장난감, 신문 등을 팔고 있었고요. 다만 아무도 아우구스투스를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때 같이 음악을 듣고 샴페인을 마시며 가슴에 안았던 아름다운 여자들이 마차를 타고 그를 스쳐갔습니다. 마차가 지나가면서 뿌연 흙먼지가 아우구스투스를 덮쳐왔지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그를 숨막히게 했던 무시무시한 공허함과 고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떼약볕을 피하려고 가까운 집 처마에 멈춰서기도 하고 어느 집 뒤뜰에서 한 사발의 물을 얻어마시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그의 교만하고 숙명스러운 말에도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얕잡아 보고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주름진 손을 햇볕에 쬐고 있는 노인들 소녀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젊은이 하루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팔에 앉는 노동자 마차를 타고 서둘러 환자에게 가는 의사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저녁 무렵 가로등 아래 기대선 초라한 사람들을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의 형제 자매로 느껴졌어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나쁜 인간은 없는 것 같았지요. 그는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놀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겨울이 되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병이 들어 오랫동안 무료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놀라운 의지와 희망으로 죽음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고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병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의 눈에는 환한 삶의 기쁨이 비쳤고 죽은 사람들의 얼굴은 고요하고 위험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쁘고 순결한 간호사들의 사랑과 인내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원한 아우구스투스는 방랑을 계속했어요. 겨울바람이 불자 그는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발걸음이 닿는 데까지 세상을 떠돌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늘어진 눈꺼풀은 자꾸만 힘없이 감겼습니다. 기억력도 약해져서 바로 어제일도 까마득히 멀게 느껴졌지요. 그래도 그는 만족스러웠고 세상은 참으로 훌륭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초겨울 그는 한 도시에 다다랐습니다. 어두운 거리에는 흰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늦도록 길에서 놀던 아이들이 그에게 눈멍치를 던지고 달아났어요. 이제 그의 주위에는 밤의 고요만 남아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심한 피로를 느끼며 좁다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곳이 아주 익숙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 골목을 접어들자 놀랍게도 어머니의 집과 대부 빈습한 것 시의 작은 집이 차가운 눈보라 속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우구스투스는 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나와 그를 다정하게 맞으며 말없이 방으로 안내했어요. 바로 빈습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난로에는 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노인이 묻자 아우구스투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피곤하기는 하겠지. 노인은 거듭 묻고는 낡은 담요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두 노인은 그곳에 나란히 웅크리고 앉아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빈스 방거씨가 말했어요. 멍 이를 왔구나. 네. 하지만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다만 좀 피곤할 뿐이에요. 여기서 자도 되지요? 내일 다시 떠나겠습니다. 그래 그러렴 그러렴 그런데 천사가 춤추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니? 천사라구요?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면 보고 싶어요?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참 착해졌구나. 네 눈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옛날처럼 부드러워졌어. 날 다시 찾아주다니 정말 고맙다. 노덕이 옷을 걸친 방랑자 아우구스투스는 기진맥진에서 친구 곁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늘 밤처럼 피곤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훈훈한 방안의 공기와 불빛 속에서 그의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오늘과 옛날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지요. 빈스방과 할아버지 제가 또 장난을 쳐서 어머니가 집에서 울고 계세요.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전해주실래요? 아우구스투스가 말하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아 마음도 오렴 어머니는 널 무척 사랑하신단다. 불꽃이 거의 다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어릴 때처럼 졸린 눈을 크게 뜨고 불꽃이 희미해지는 걸 바라보았어요. 노인이 그의 머리를 무릎으로 받쳐주자 부드럽고 황홀한 음악이 어두운 방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작은 천사들이 나타나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지요. 아우구스투스는 다시 찾은 낙원에서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문득 그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지쳐있었지요. 빈스방과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신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주고 방안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고유해진 그의 심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나님이 남긴 것 인류 최초의 여성인 이분은 아담의 갈비떼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한 황제는 늘 그것이 불만이었지요. 어느 날 황제가 라피의 집을 찾아갔다가 또다시 두들거렸어요. 하느님은 도둑이야 왜 남자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허락도 없이 남의 갈비떼를 훔쳐간담? 그러자 잠자코 그 말을 듣고 있던 라피의 딸이 황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폐하의 힘센 군사들 중 한 명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저희 집에 난처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황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 난처한 일이란 게 무엇이지? 사실은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하나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은 금고 대신 황금 항아리를 두고 갔어요. 저는 그 까닭을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오 그래 그것 참 부러운 일이군.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찾아오면 좋겠군. 황제가 벌린 일을 다물지 못하자 라피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실테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아담의 몸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비뼈 하나를 훔쳐갔지만 그 대신에 이 세상에 보석 같은 여자를 남기신 것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일곱 형제의 이야기는 읽으면서 읽으면서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의 쓸개를 뺀다는 내용과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칼을 가는 내용은 정말 섬짓할 정도로 무서웠지요. 그러나 다행히 일곱 형제가 모두 무사히 살아남게 되었고 나쁜 두번째 부인과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되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렇든 옛날 이야기에는 놀랄만큼이나 잔인한 장면들도 가끔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잔인한 부분을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나치게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